2022학년도 6월 모평 윤사 문제를 보면 약간 윤사가 생윤처럼 변해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윤은 사실 6월 모평이 쉬웠어. 근데 윤사가 더 어려웠어요. 출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생윤은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는 반면에 윤사는 흔히 말해서 윤리와 철학에 관심 있는 일명 덕후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공부한다. 그러한 학생들의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문제를 출제해야 되겠다. 이런 게 윤사 출제위원들의 출제 의도가 아니었나 하고 판단해 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익숙한 문제는 너무 익숙해서 쉽고 약간 낯선 사상가 조합이나 낯선 선택지들은 낯설어서 여러분들이 좀 힘겨워할 수 있는데 윤사도 이제 낯선 제시문과 낯선 사상가의 대립구도 낯선 선택지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암기된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니까 순간적인 문제 유형에 따른 판단 능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추론 능력을 길러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봅시다.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 땡땡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 즉 부동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일어나길 요구해선 안 된다.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그대로 일어나도록 바라야 한다. 부동심을 강조하는 건 누구예요? 스토어학파잖아.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신과 인간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본성 즉 이성을 따르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이성은 뭐라고 그랬어? 인간의 사고능력인 이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필연적인 법칙을 뭐라고 부른다? 로거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인간과 신과 자연은 모두 필연적인 법칙을 공유하고 있다는 면에서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공통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연결될 수 있는 존재다. 누구예요? 스토어학파 라고 보면 되겠죠. 1.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건 적극적인 쾌락주의자들입니다. 만물을 창조한 인격적 존재인 신과의 합의를 지향해야 된다. 스토어학파, 신과의 합의를 주향하지만 그 신은 범신론자잖아. 따라서 만물을 창조한 인격적 존재인 신은 누가 추구하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이 추구하는 신이죠. 공리의 원리에 기초하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해야 된다. 이런 선택지는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누가 봐도 공리주의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전혀 없잖아. 공리의 원리에 기초한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한다. 이런 것들은 아무 말 대단체에 가까운 선지죠. 4번 자연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이성의 명령에 따라 운명에 순응해야 됩니다. 정답 몇 번? 4번 되겠죠. 자연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이성이 뭐야? 바로 로거스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 보편적 이성은 자연을 지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 로거스가 자연의 필연적인 질서가 되겠고 이 자연의 필연적 질서가 뭐야? 자연을 지배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수토학파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잖아요. 5번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므로 객관적 진리가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건 상대주의자. 그 다음에 객관적 진리가 없다. 상대주의자 입장.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프로타고라스 되겠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래서 1번은 매력적 오답 없이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2번 고대 서양 사상가 각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이 2번 문제는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바꿨어요? 낯선 용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각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개념들은 서양 사상가가 얘기한 게 우리나라 말로 또는 한자어로 번역됐을 거 아니야. 번역됐다면 그것이 같은 개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자 덕은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다. 일단 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덕 가운데 어떤 것은 지적인 덕이라고 부르고 다른 어떤 것은 도덕적인 덕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덕을 이렇게 나눈 거죠. 지적인 덕 도덕적인 덕 근데 대부분은 요렇게 개념을 정리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배웠어요. 덕은 지성적 덕이 있다. 그 다음에 도덕적 덕은 뭐예요? 실천적 덕이다. 이 도덕적 덕이 여러분이 배웠던 개념인 실천적 덕과 같은 내용이란 거만 알면 돼. 왜? 지적인 덕을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철학적 지혜 나오죠. 지적인 덕 뭐라고? 철학적 지혜. 또 하나는 뭐겠어? 실천적 지혜. 철학적 지혜는 진리라 할 수 있는 거. 실천적 지혜는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실천적 지혜를 뭐해야? 반복하고 습관화해야 도덕적 덕 또는 품성적 덕이 형성된다. 도덕적 덕이라고 부르고 또 뭐라고 불러요? 품성적 덕이라고 부른다.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 요렇게 개념을 정리했는데 이 품성적 덕과 같은 개념이 도덕적 덕이란 개념이다. 요것만 파악하면 되겠죠. 따라서 앞으로 요런 유형의 문제 많아질 겁니다. 서양 사상가들의 용어.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했던 개념어나 용어를 낯선 용어로 바꾼다. 을. 쾌락은 마음의 혼란과 육체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다. 자, 마음의 혼란, 육체 고통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다. 누구예요? 쾌락주의자. 에피크로스. 두 번째,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크로스를 묶는 문제는 거의 없잖아. 주로 뭐가 묶여요? 에피크로스와 스토아파가 묶이는데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크로스가 묶인 거죠. 쾌락은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이자 행복한 삶의 시작이고 끝이잖아. 아름다움과 탁월함도 우리에게 쾌락을 주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버려야 된다. 그래서 갑은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육은, 을은 에피크로스 되겠죠. 갑. 실천적 지혜. 자, 실천적 지혜예요. 실천적 지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이 실천적 지혜를 갖출 때 우리는 품성적 덕을 갖출 수 있고 품성적 덕을 갖출 때 그 행동을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실천적 지혜는 인간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잘못됐죠. 도덕적 행동을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겠죠. 실천적 지혜에 의해서. 니은, 갑. 도덕적인 덕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만 관계되고 습관에 의해서 형성된다. 도덕적 덕이 뭐라고요? 품성적 덕이야. 품성적 덕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도 관계되지만 뭐, 감정적인 부분에도 관계될 거냐. 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지금, 니은, 3번 되겠죠. 을, 명예욕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은 유발되지 한다. 에피크로스. 명예라는 게 우리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요소는 아니니까. 행복을 주는 요소는 아니겠죠. 니은, 갑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필수적이다. 예스, 예스. 지적 인덕은 뭐에 의해서 형성되는가? 이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에피크로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지혜, 용기, 절제가 필요하다. 사력 있고 용기 있게 행동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사력이기 위해서는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 디귿, 니을 되겠죠. 기억, 실천적 지혜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느냐, 감정에 영향을 미치느냐,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이고. 도덕적인 덕, 이 실천적 덕, 또는 품성적 덕이라고 하는 도덕적 덕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즉, 품성적 덕이라는 익숙한 개념이 도덕적 덕이라고 하는 낯선 용어로 변환됐는데, 이 도덕적 덕이라는 걸 품성적 덕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앞으로 이 2번과 관련된 방식의 출제가 많아질 거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